층면 윈도우를 통해 개방감을 높인 크레타 오백을 소개합니다 코브야 유튜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알마와 함께 크레타 오백 구경해볼까요? 활용성이 좋은 전실공간 개방감 좋은 측면 메시창 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전실공간 수납성이 좋은 이너텐트 메시포켓 같이 사용하면 좋은 코브야 친구들 크레타 오백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캠핑 되세요 코브야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크레타 오백 구경해볼까요? Jonathan